이러나 용상에 오르시옵소서. 멈춰라! 저자는 가짜다. 내가 진짜 왕이다. 경들은 무얼 하시오. 가서 저 가짜를 끌어내시오. 가짜라니 내가 진짜다. 내가 이 나라 조선의 왕이다. 가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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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용포와 똑같은 가면인데 남들 어찌 알겠소? 둘 중 누가 진짜 세대인지 모르나 초로의 기회요. 진짜를 찾아내 반드시 잡아드려야 됩니다. 덧문을 모두 내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. 두 분 중 어느 분이 주상전하이시옵니까? 어느 쪽이 진짜인지 부디 증명해 보시옵소서.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된다.